지민이는 혼자서 다른 여행을 가본 적이 있다.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다.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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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쉽잖아. 혼자 신다. 혼자 가려고 했어. 어? 어? 아이 됐어! 어? 혼잣네. 그래가 혼자서 아예 혼자 가려고 했잖아. 아 그러네. 아예 혼자서 아예 혼자 가려고 했잖아. 어.. 양성 있어. 맞아 맞아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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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놀라. 놀라. 아.. 괜찮네. 이게 진정인데 오늘? 아 진짜 진정인데? 아니 진정 수밖에 없잖아요. 좀 센데? 아 센 거 가야지. 센 거. 내가 한번 가자 마지막에. 나 자니까. 한번 해봐요. 한번 해보고. 약간 좀 애매하지만. 아니 아니. 이거는 내가 되게 추락 못하는 거라 그래. 이리에다 한번 해봐. 해봐! 해봐. 안 되면 다시 뽑자. 페이너로 숫자 10까지 셀 수 있다. 나 안 돼서 이거. 뭐하려고 하자. 이리 또 빠뇨를. 뭐? 어 뭐 하여튼 이런 거였어. 어 뭐 그렇구나. 너 거짓판에 지겨내. 아 진짜로. 이리 또 세컨 오디션 아니야? 뽑을래요? 뭐. 됐다. 에잇. 어. 네. 하니. 주인공. 하나도 못하니까. 뭐 하니. 토요일의. 워이. 다시. 네. 에잇. 암에. 네. 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민이는 오개국으로 안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아 이거 못하네. 아 이거 못하네. 안녕하세요. 헬로. 니하오. 오리지워. 설마 여기서 그만한다고? 아니야. 아니야. 시작. 봉쥬. 아 사완이 카브라. 사완이 카브라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가만히 있어봐. 가만히 있어봐. 형이 뭐가 들어있는지 보여줄게. 인드렉팅. 너가 열어봐, 너가 열어봐. 아니 너가 열기만 해봐, 열기만 해봐. 아니야 내가 바로 보여줄게. 아 좀 뭐. 카메라가 있는데 당연히 해야지. 너 뭐하는 거야, 인마. 풀 아이저. 해봐, 해봐. 아 지금 기다리신다고. 아 나 진짜 힘들어, 힘들어. 아 지금 내가 6억 명. 여기서요, 여기서요. 6억 명. 와. 주머니가 없어. 손을 보면 걷다 넘어지거나 부딪힘이 없어. 현대인이라는 모드가. 야 이거는 저도 있어요. 너 없는데? 그래요? hell no. 너가 기억을 잃은 걸 수도 있어. 아니 진짜? 아니 있어. 아니 핸드폰 보다가 떨어진 적은 있는데. 핸드폰 보다가 어디 부딪히지. 아 너 해봐. 이들게. 아이씨. 석진이는 알약 여러 개를 한 번에 삼킬 수 있다. 아이씨. 이영이영. 이영아야 엄살책이라서. 이영. 이영 먹고 먹자. 여러 개가 아니야. 형 두 개까지만 다. 둘이 형. 나 오늘말도 내게 한꺼번에 삼킬 수 없어. 무슨 소리야. 거짓말 하지 마. 아 내게 한꺼번에 삼킬다. 이거 모르는 거짓말 하지 마. 아아. 엄살이 심해서 무슨 알약 먹는 거야. 이거 엄살이 심해. 야 그거 아니야. 귓 빨개지면 먹고 나. 아 저 저 저 손 좀 따주세요. 근데 오늘 체하긴 했어요. 저 형 알약 먹고 소화제 먹더라. 아하하하하하. 아하하하하하. 그러면 말탕이 좋은 거 아니야. 나 알약 먹고 소화제 먹더라. 처음 봐서 진짜. 아하하하하. 그냥 소화제 같이 먹어요. 아니 먹으니까 어쩔 수 없지. 아니 먹으니까 어쩔 수 없지. 아니 먹으면 먹을 수 없는 거지 그러면. 뮤직. 빽. 빽. 저는 안 받아들. 하하하하하하. 조금만. 기대할게요. 아 이거 나쁜 놈이네. 하하하하하하. 솔직히. 저희 팀은 이렇게 훈훈하다 합니다. 사이가 너무 좋죠. 이런 팀 분위기에서 함께 잘하고 있습니다. 반만에 한국에서 함성 놀라니까 좀 기분이 좋아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이런 것도 사야 돼. 아까우니까 마이크에 다 타고 들어오니까 막. 와 상진이 잘생겼다. 와 제이형 축장 잘춘다. 춤을 안 췄는데 이거. 이 형 진짜 말을. 최근에 이렇게 가깝게. 종류를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나. 아. 너 모를 거 같은데. 이게 몰라. 알지 몰라. 알지 몰라. 아. 알려나? 나 모를 거 같아. 야 이거 진짜 어렵다. 난 몰라. 알지. 아니 난 몰라. 노르웨이. 노르웨이. 뭐였어? 어 지금 하나 줬어 지금. 나 노르웨이 대회. 노르웨이 대회. 아 나 그거 알고 있는데 뭔데. 나 부정할 거 몰라. 나 페르시안 고양이. 그리고 30분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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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신 한 3,400분은 여기 계실 때. 오신 3,400분과 지금 못 오신 430. 마음면. 무슨. 오신. 오다이 분들 많네. 괴리가 크네요. 온갖gr. 안녕! 안녕! 저희 버터 첫날 프로모션에 오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형님 코털 났어요. 코털 났다고 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 아미 여러분 김태형입니다. 너 지금 입털 났어요.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진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했어요. 네 안녕하세요 아미 여러분 김태형입니다. 오늘 이제 저희의 눈털 났어요. 네 정말 반갑고요. 아 여러분들 잘생겼어요. 형 오늘 목털 났다. 아니야 아니야. 형님 왜 죽어 있잖아. 형만 관심 없어요. 형님 나 안 나. 나 이제 없어. 나 이제 없어. 비행기를 놓쳐본 적이 있어. 남들이랑 있을 것 같은데. 비행기를 늘 취소는 있지 않을까? 비행기를 놓쳐본 적이 있다. 있다. 나 있을 것 같아. 아니야 없어 없어. 아니야 제주도 비행기 한 번 웃어봤을 것 같아. 뭐가. 있다. 여러분 제가 여권을 잃어버렸던 걸 벌써 잊어버리신 겁니다. 비행기를 놓쳤죠. 비행기를 놓쳤죠. 그런 게 여기 있어? 좌석 있었잖아요. 제 좌석. 그치. 멋있게 사는 것 같아. 멋있어 진짜. 얘 집을 놀러 갔는데 거실에 매트리스가 세 개가 깔려 있는 거야. 저는 디퓨저 20개. 아니 그래서 연기가 막 향 연기가 막 그래서 안방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매트리스 두 개가 또 있네. 그래서 야 넌 어디서 자나? 저는 걸어 다닐 때 그냥 눕고 싶을 때 누우려고 매트리스를 여기저기 설치해 놓았어요. 저 방 들어가니까 저 방도 매트리스 두 개 있고 다른 방 들어가니까 거기도 매트리스 있어. 형 제일 중요하고 다이닝 식탁 자리에 빨래 거리가 있는 게 나는 제일 중요해요. 난 빨래 거리를 그렇게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은 친구는 처음 봤어. 빨래는 소중하니까. 이중이! 다가야 할 수 있다! 이중이중! 악화의